사일렌드 브레스 렛츠고 심연을 오래 들여다보면은 심연이 당신을 다시 쳐다봅니다 헉! 그래픽 뭐야? 와 실제 같아 와 테이프가 되게 옛날 99년이네 지금 1999년이래 1999년 어 어 1999년 2월 18일 이런 류의 공포를 뭐라고 하던데? 어 얼굴이 모자이크 돼있다 뭘 봐 뭘 봐 이게 뭐야? 소 혓바닥 같은데? 어 증거품인가 봐 증.. 증거물품 1번은 장기 같아 장기 어 1번 증거 2번 증거 3번 증거 망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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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의 후두부를 후두로 까가지고 머리를 반쪽 수박 쪼개듯이 반갈죽 시켜가지고 이게 좌뇌와 우댕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개소리 하지 말라구요? 응 응 아니야 어 무서워 어마 잃어버린 포스터를 수집했어요 근데 이렇게 게임하는거 맞냐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늦기 전에 실종자들을 찾으세요 아 아 아 아 으 아 아 너무 늦기 전에 실종자들을 찾아야되는데 그 실종자들이 어디 있는지 뭔가 또렷한 단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 좀 이상해요 기존에 하던 공포게임이랑 좀 뭔가 다른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마치 오컬트 무비 명작 플레어 위치가 생각이 나는군요 제가 온 오두막입니다 뼈 야이 그 밑에 볼륨 바 떴을 때 볼륨 바 떴을 때만 조용하면 돼요 지금 볼륨 바가 안 떴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말해도 돼? 네 볼륨 바가 떴을 때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나오나 안 나오나? 아 아 아 갑자기 오 너무 어두워졌어 어차피 쪽으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하지 깜짝이야 으으으으윽 자세히 뭐가 있어요 저게? 뭐가 있어? 뭐지 저게? 아니, 씨발... 갑자기, 씨발... 헉! 아, 나 잠깐만, 진짜 못하겠어, 아... 와... 아, 이거 식은담 장난 아니야, 나 진짜 못하겠어, 이거... 아... 아, 나 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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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아... 아 don't move 별로 안 무서운데 설마 다시 처음부터 하는 거야? 에? 뭐야 이게 무조건 처음부터 해야 돼? 미친 거 아니냐 이거? 죽으면 안 되네 그러면 시키는 대로 해야겠네 아까 노란색 뭐가 있었는데 으흠 밤으로 바뀌는 그 조건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여깄다 실종자 아까 내가 하던 그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었나봐 7시 3분에 바뀐 거예요 저녁으로 아 7시 3분에 그 전까지 찾아야 되는 거네 아 쏘 데스까 쏘까나 3명만 찾으면 되네 3명만 찾으면 되네 위치 기억을 못하겠어 꽤나 넓은데? 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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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케이 근데 내가 4개까지 찾았어? 그지? 랜덤이래요. 아 랜덤? 죽을때마다 바뀐게? 파킹 조금 돌면은 찾을수 같애 어 근데 금방 돌면 될듯? 괴문마다 대처법이 있으니까 알았지?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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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 알았어 그만해 이번엔 오른쪽을 위주로 찾아봅시다 어차피 저녁은 해가 지는 시간은 7시이기 때문에 이런 그 되게 옛날 그 90년대 그 화질 안좋은 테이프 막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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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공포의 한 장르라 그랬는데 뭐 뭐라고 했었는데 전문용어로 딱 그거야 지금 그게 이게 약간 좀 그런 그 느낌이야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공포 트렌드 중에 하나야 아 스너프필름 말고 아 스너프필름 저기있다 아 어? 뭐야 이건? 귀엽다 귀여워 여섯시 15분인데 아무것도 못찾고 있어 지금 여섯시 15분인데 아무것도 못찾고 있어 지금 여섯시 15분인데 아무것도 못찾고 있어 지금 여섯시 15분인데 아주 어 놀이기구 타보고싶어 청룡열차 이제 시작인가 나는 이번판에 못 끝낼거라고 생각해 잠시만요 잠시만요 지는 느낌 제가 비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가만히 있으라는거야? 어쩌라고? 콕카인 콕카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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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계속 스팀 업적이 계속 깨지고 있어.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었구나. 결국은 다 돌아다녀 봐야 된다는 얘긴데 굉장히 피로해지는 걸. 월드가 너무 넓어. 지도도 없어. 아 맵을 외울 필요가 없다고 밤이 되면은 맵이 고정이 아니고 다니다보면 실종자들이 있는 곳으로 오프시켜주는 거니까 맵을 외울 필요가 없다. 그럼 그냥 앞만 보고 존나 뛰면 돼? 대응만 잘하면 된다 이 말이야? I got it. I got them. I got them. 그래. 그래. 게임이 그래야지. 귀신 대응만 잘하자면 찾겠네요. 그치. 귀신 대응만 잘해야지. 근데 파일... 그... 카이드 앤 시크를 어떻게 하는지를... 그게 좀 궁금하네. 건물에 숨어야 되나? 건물에 숨어야 되나? 그니까. 계속 쫓아오던데? 악지르고 도망가는 놈들도 있고. 에이 이제 일곱시다. 손바꼭지를... 바로 찾아버렸죠. 이따는 쾌척이... 섬에 잠시가인 것 같다. 그래든 교회가 되겠다고돼. 개인정말에 잠시가게 끝나는 척이. 은밍을 내리느라 아니다. 그렇게 확인할 것 같다. 더우쉬운 것 같다. 그치? 이 말을 감성하지 않습니다. 의외적으로 이 시크를 알 수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치? 그치? 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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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뷔 싹싹싹 싹쌀 싹싹 싹싹 вс 싹싹 스스나 I watch a plane hide and seek You hide if I seek ten nine eight seven six 4, 4 3 4, 4, 4 5, 4, 4, 5, 6, 7, 8, 9, 10 5, 6, 8, 11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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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짜증... 손전등 고장났어. 대응법을 다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자매는 자신에게 흠을 돌리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거는 무서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약간 미션 같은 거네. 막판. 자매는 등 돌리는 사람을 싫어한다고. 자매는 등을 돌리는 사람을 싫어한다. 자매가 누구야? 아까 소복 입은 여자도 있었는데 그게 자매인지 어떻게 알아? 졸라 여러 번 플레이를 해야 되는 게임이구만. 완전... 여기 있을 줄 알았어. 잠시만요. 운 좋게 깨야 돼? 이거. 어후... 하이드 앤 시크릿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모르겠어. 랄프가 조금만 알아봐 주라. 어... 또 이런 게임 하나 또 깨주면 나의 게임 그 라이프에 또 업적이 또 하나 더 늘어나는 거니까. 내가 엔딩을 안 보고 끝내는 게임들이 너무 많아. 되도록이면 엔딩 보고 끝내고 싶단 말이지. 보니까 확실하게 알게 된 거는 이 실종자들이 있는 장소는 나무에 기대 있지는 않는 것 같아. 보통 어떤 그 오브젝트가 있으면 그 오브젝트에 기대해서 누워 있다. 요런 느낌. 저기 있잖아. 세 장 찾았다. 아... 이번에 잘해야 되는데. 아니 밤 되고 나서는 내가 뭐 저기 해본 적이 없어. 설마 이게 밤 됐다가 아침 됐다가 밤 됐다 아침 됐다가 하는 건가? 정보를 너무 모르다 보니... 아... 또 저녁이다. 씨벨. 코트는 발냄새 맞는 거 좋아하시나요? 별로 안 좋아해. 랩파이 매체소로 얘기해줘? 아... 졸라 하기 싫어. 짜증나. 아니 뭐야. 스테이라고 나오면은 가만히... 방금은 내가 좀 잘못했다. 스테이를 아... 알았어야 되는데. 스테이를 아... 알았어야 되는데. 말을 하잖아요. 괴물들이. 걔네가 자네는 저보다.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entle Discount Tex alen HY 14 4 14 Trip 스테이라곤 소리 나오면 바로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그리고 하이드 앤 시크를 하는 방법은 모르겠어 아 이번엔 여기 없네 아 이번엔 여기 없으면 좀 그런데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그 게임 같아 그 곰돌이 나오는 게임 있잖아 프렌드인가 뭐 그거 있잖아 프레디 프레디요 걔네들도 다 다르게 대응해야 되는 그런 게 있었어 아 영어로 짓거리니까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스테이라고 하면 가만히 있는 건 알겠어 I want you stay with me All I need 저기 있다 생존자 한... 저기 실종자 한 명 발견 공은 조심해야겠다 공은 치면은 툭 하고 날아가니까 저녁되고 나서 내가 한 30분은 못 버티는 것 같아 아 여기 뭔가 강력하게 있을 필요다 7시 되기 전에 한 명만 더 찾자 공략법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겠어 찾았어야 돼요 찾았어? 네 큰 자매 같은 경우에는 근처에 울음 소리 나고 바스삭거리는 소리 난대요 걔는 어떻게 파괴해야 돼? 도망가면 돼요 아 도망? 아 도망? 흐음 attention Ev constructing the force before sunrise 이거 걔가 누가 따라오면 돼? 쳐다보고계 list veces attention Ev explodes Before sunrise Until When 비 quiet 어케 오케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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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조금 게임 이해력이 좀 딸려요.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좀 답답하긴 한데 익숙해지면은 겁나 게임 잘하거든요. 야 근데 하이덴 시크가 좀 무서워... 좀 어렵다... 제가 하이덴 시크하고 10초 셀 때 동안 건물 못 찾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큰 나무 뒤로도 그냥 있으면 된다? 아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걔 방향을 무조건 보긴 봐야 돼. 걔 방향을 무조건 보긴 봐야 돼. 걔가 10초를 세기 전까지는... 걔 시야만 피해서... 있으면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오케이. 알았다. 7초 세고 출발하는 거야. 7초 세고 출발하는 거야. 7초 세고 출발하는 거야. 8 embody할 수 있는 굴부터 출발하는 거야. mand이 안 relatively ULF 정신 유일 энергия weren't appreciate further. 팀 classor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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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싸늘한 언젠간 가겠지 푸른이 정춘 피고 떠지는 꽃잎처럼 달 밝은 밤이면 창가에 흐르는 내 젊은 연가가 서글퍼 푸들 푸뿌푁 푸뿌푸뿌 뽀뿌푸뿌 뿌뿌푸뿌 어디야? 어디야? 누가 더 가볼까요? 누가 더 가볼까요? 누가 더 가볼까요? 저 소리가 들어요? 보이씨? somebody anymore? 오케이 오케이 everything's gonna be okay 약간 영화 블레어 위치 그 느낌 what the fuck are you doing? attention! evacuate the horse before sunrise attention! evacuate the horse before sunrise be quiet 잠시만요 잠시 잠시만요 아멘 I I Thank you I 너 이제 밀려 알겠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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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콕깍기 콕깍기 콕콕깍기 콕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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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아 씨 아 그 나무 빠스락거리는 소리를 알아야 되는데 자꾸 긴장해가지고 씨 빠스락거리는 소리를 내가 아 아 아 하이딘스틱 나왔는데 따라온 것 같은데요? 계속 스토커가 팔에 잡히면 죽습니다 하이딘스틱랑 같이 나왔어 과자 빠스락거리는 소리를 잘 알아야 되는데 슬슬 게임이 질리기 시작했다 빠스락 캤을 때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잖아 34 네 5 4 5 5 5 5 5 5 6 6 6 뭐하는거에요 뭐하는거에요 여기는 처음 와보는 곳인걸? 와우 헬로우 후... 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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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스락거리는 소리만 잘 한번 들어봅시다 뭔가 이상한 소리들이 많이 들려 사운드로 페이크를 너무 주니까 내가 빠스락거렸는지 빠스락거리가 뭔 소린지 그리고 지금 걷는 소리 자체도 뭐야? 방금 뭐지? 불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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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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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ce.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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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진 예수님의 덕분이 릴네벌 제작진 예수님의 덕분에 너의 때마다 물어보는 데 10, 9, 8, 7, 6, 5, 3, 2, 1 Ready or not, here I come. 1, 2, 1, 3, 2, 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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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후긴 아저씨 있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 찾았어. 다 찾으면 쓰러져. 그리고 대가리 막 흔들어. 내가 찾았던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나를 가르켜. 그리고 내가 이번에 실종자인 상태에서 만나요. 그리고 내가 이번에 실종자인 상태 시작하네. 수탑님 꺼의 그 뭐 그런 게 나와? 수탑님 꺼의 그 뭐 그런 게 나와? 그 뭐 하는 거네. 그 뭐 하는 거네. 어? 별거 없네. 이거 스피드런 찍었네. 바로 다 찾았는데. 뭐야. 끝이야. 에이. 시시해. 시시해. 끝. 한 번 더 본 거야. 엔딩을. 다른 엔딩이야? 어. 다른 엔딩. 어어. 이거 가르치고. 나를 가르치고. 내가 누워있어. 에? 이제 이게 내가 된 거야? 어? 내가 술래야. 어? 그구나. 사람들은. 이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숲 밖에 사람들은. 당신이 이미 죽었다고. 내가 재미있어. 더 재미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몇 번의 공포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이런 것도 나오는 그런 거야. 그니까. 결국은. 술래잡기네. 어. 술래잡기. 무한반복 같은 느낌. 바로. 환불해 줄게. 어. 그게 맞지. 어. 아니. 이게. 게임이 너무. 어. 점프스케어만. 남발하면은. 이렇게 된다. 라는 거야.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제가 예상한 것과 달라요. 이 선물에 대한. 환불을 요청하겠어요. 그러면. 유튜브에도 올리지 마십쇼. 응. 싫어. 유튜브에도 올리고. 환불은 해 줄게. 하하하하.